다음 글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개념의 뜻을 프리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의 뜻을 프리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글에서 우리가 정의라는 어떤 설명 방식, 내용적인 방식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을 풀어낸다거나 어떤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루하다, 어떤 것은 무엇을 뜻한다 라는 맥락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현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과의 내용 전개 방법이 보일 때 우리가 2번 선지가 맞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과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럼으로, 따라서,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인과를 드러내주는 여러가지의 어떤 표시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립되는 두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암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천은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천의 의미를 밝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모습 외에 작용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현상이 짙었다. 난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그렇죠? 앞에 원인의 맥락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의 그런 내용 전개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천 개념만 해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라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에 따라 무엇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왔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이에 따라, 그리고 그리하여와 같은 그런 맥락이 그리고 어떤 것에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이 어떤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풀어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의 보이지 않았고요. 대립되는 두 견해가 교차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판적인 견해가 암지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하는 그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글에서 이런 인과의 내용 전개 방법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과를 파악하는 어떤 표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인과가 드러났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